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서 제법 된 글이니까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읽은 분도 계시는데 글을 보니까 이게 조선족이 쓴 글은 분명한 모양입니다. 다 읽으셨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시국에 대한 그런 전망하고 미래 전망하고 현실에 대한 진단하고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한 번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조선족입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고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리고 싶습니다. 글을 많이 제가 써봤기 때문에 글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글인지 가짜 글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선족이 쓴 글 맞습니다. 제목은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론조작은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씁니다. 그 수가 한 천 개 정도 됩니다. 여론조작팀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가가 온전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선거개입이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여론조작이 있으면 그거를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 그걸 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만 사람들이 이런 중국의 선거개입이 심해지니까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없애고 일체의 전산장비를 쓰지 않고 우물정자를 적어가며 수작업하고 투표함을 옮기자고 바로 현장에서 개표하고 이렇게 대만 사람들이 자구책을 쓰지 않습니까 중국의 선거개입하고 중국의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안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라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공작이 성행하지 못하러 최소한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쉬운 대로 댓글 실명제 같은 걸 실시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이도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더 이름대로 상위가치가 뭡니까 국가를 보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이익이나 비용이 충돌하게 되면 그때 선택기준이 뭐가 상위가치고 중요한 걸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댓글 실명제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부정도 작은 조선족들이 담당했고 그들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네이버의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중국인의 손을 거칩니다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뭡니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이러면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손바닥 안에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습니다 문정부하여 써져진 글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하게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고종이 내물 먹고 나라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과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군주권을 어느 정도만 보호해 줄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선조의전을 썼다고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도 안타까웠으면 이런 걸 썼겠습니까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이 모두 중국인의 손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자들이 당연히 뭡니까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더라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전혀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기관산업을 장악하기에 마술을 뻗치고 있고 중국은 민주당 진중정킨과 결탁하여 침략에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 역사에서는 맴맨하게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이 등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선거 문제를 제가 그냥 계속 다루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족이 여러분 쓴 글을 제가 한 분이 보내줘가 읽고 이거는 조선 독도 문제지만 한국에 유학 온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가다가 대한민국 역사가 끝이 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재인 씨하고 딱 일치하는 겁니다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좌파 정권이 여러분들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이민 정책을 굉장히 중국의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꾸게 되면 그냥 나라가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주장을 펼쳐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득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만 많이 받지 그 밑에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충분하게 여러분들 한반도를 자기 역량력 하에 강하게 묶어놔야 될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체제가 선거에 의해서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10년 20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그게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뭡니까 박수치고 뭡니까 울러다니는 인간들이 반드시 나올 거고 그 인간들이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아무 모조 관심이 없고 이 나라에 정치하는 인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망하든 간 게 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돼 있는 겁니다 한국이 적화되어야 미국에 대항하기가 쉽고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의 한족들 같은 경우는 제국을 경영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거나 침투해 가지고 뭐죠? 사람들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이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 못 처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뭐 별 거 있습니까 한국 역사에서 여러분들 지배층이 정신 바짝 차리고는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